희훈아 응? 그러면 우리 사귀는 거 맞지? 음.. 그런가? 아니야? 뭐? 뭐야? 사귀는 거 맞지? 그럴까? 진짜? 진짜 사귀는 거야? 응 뭐 그래? 오늘부터 일일이야 아니면 내일부터 일일이야? 오늘? 일어났어? 헤어졌어? 아 왜 자꾸 물어봐 너 진짜 헤어졌어? 어 너 이제 어떡하냐? 뭐가? 아니 학교에서 계속 마주칠 거 아냐? 아 뭐 그러겠지 일어났어 과시시하지 말라는 건가? 절대 하지 마라 진짜 헤어졌어? 어 일어났어? 응 학교야? 응 지금 공강이라 편의점 왔어 어제 늦게 자서 피곤하지? 하.. 아니 괜찮아 아 맞다 그리고 우리 사귀는 거 그거 애들한테 언제 말할까? 아.. 말하게? 아 그냥 비밀로 하자 왜? 아니 다 친군데 혹시 불편해질 수도 있으니까 오 잘 나왔다 나 이거 푸살도 돼? 아니 안돼 왜? 우리 비밀이잖아 애들한테 아 그거 꼭 비밀로 해야 돼? 뭐 좀 불편해질 수도 있으니까 왜 불편해져? 아니 그냥 뭐 사귀다가 헤어지면? 어? 뭐 꼭 그런 말은 아니었는데 그냥 우리 겹치는 친구도 많고 현수 너도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 막 복합적인 이유로 오즈 알지? 알겠지? 오케이 아 맞다 나 그거 깔았어 뭐? 이거 오.. 너도 깔래? 아 그럴까? 이미 깔려있네? 아 내가 전에 안 지웠나 보다 아 전남친? 우리 그냥 다른 앱 쓸까? 그냥 바로 지금 삭제하면 되지 않아? 아 삭제? 이거 어떻게 지우는 거지? 내가 해줄게 아 내가 할게 잠깐만 이렇게 하는데 응 이거 누르고 왜? 어? 왜 그래? 왜? 왜 웃어? 그냥 말이 없길래 아닌데? 맞는데? 아니야 잘 들어갔어? 아까 내가 갑자기 틱틱거려서 미안해 푹 쉬고 잘자 사랑해 연결이 되지 않아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후 소리샘 퀵포이스로 연결되어오며 연결되어오며 굿모닝 뭐해? 아 배 아파서 왜? 똥 마려? 아니 체했어? 생리 중이야 많이 아파? 응 어떻게 해야 돼? 그냥 가만히 있어 알겠어 뭐 사다 줄까? 하이 하이 앙소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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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과제 제출했냐? 과제 있었어? 또 까먹었냐? 자 이게 뭐야? 너 그거 할 때 배가 따뜻해야 한다고 해서 이거 피부에 바로 붙여도 된대 착 패치? 이런 건 어떻게 알았어? 검색해 봤어 야 진짜? 응 고마워 다섯 시간 정도 쓸 수 있대 되게 오래 가네? 많이 아파? 코치코치 물어보지 마 알았어 아 오늘 집 데려다 줄게 아니야 괜찮아 됐어 괜찮아 왜? 데려다 줄래? 아 뭘 데려다 줘 데려다 줄 수도 있지 이제 남자친구인데 남자친구 맞지? 그 야 너 막차 놓치겠다 빨리 빨리 가 이제 데려다 주고 갈 거야 아니야 괜찮아 진짜로 희연아 너 나 좋아하는 거 맞아? 갑자기? 뭔가 안 좋아하는 거 같아서 그건 아닌데 근데 왜 사랑한다고 말 안 해? 내가?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답장 안 했잖아 그랬나? 나는 진짜 하루 종일 너 생각만 나고 너 보고 싶고 그런데 넌 안 그래? 아니 근데 사귀자 땡 하자마자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 뭐가 이상해? 안 이상해? 안 이상한데? 어 그 사랑한다는 건 서로를 좀 잘 알 때 하는 말이잖아 근데 너 아직 나 잘 모르잖아 아직 잘 모르나? 알겠어 그럼 이제부터 알아가면 되겠네 너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? 나? 떡볶이 아 떡볶이 어디 거? 그냥 아무데나 싫어하는 것? 젤리 왜? 원래 좋아하는데 젤리 먹으면 이빨 때운 거 자꾸 떨어져서 너 이빨 많이 썩었어? 응? 금리도 있어? 잘 들어갔어? 잘 때 착패치 꼭 붙이고자 노란색은 은은하게 따뜻한 거고 보라색은 기분 좋게 따뜻한 거고 빨간색은 손발 차가운 사람이 쓰면 좋은 거래 고마워 현수야 잘 쓸게 고마워 현수야 잘 끊어 여름에 잠시 말아 어이구 런쥐 엥 엥